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리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7월 5일 토지관리중앙위원회는 KBG 은행 아홍코인 회장의 아내 난다트회가 운영하는 쉐깐보좌의 농지 임대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파모일 농장 운영을 위해 탄인따리 지역 대인쿰 타운십과 타모태촌 타운십 일대에 만 6천 에이커 농지를 임대하였으나 지금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 토지관리중앙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 허가를 취소하고 토지 관련 보험료도 압류하였다고 합니다. KBG 은행은 미얀마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영은행 중 하나입니다. 국민통합정부는 2022년 6월 26일 출시한 NUGPAY 사용자가 천명을 달성하였으며 현재 목표인 1만 명을 향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국가관리위원회가 금융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어 앞으로 NUGPAY와 디지털 미얀마 짭을 활용하여 활성화 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얀마 국민들은 NUGPAY를 사용하여 국가관리위원회의 감시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송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험 운영은 사용자 1만 명부터 시작을 할 것이며 현재는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NUGPAY 출시 이틀 만에 꺼야주 우카리타 군기지 점령을 위해 싸우는 코브라 콜룸 성금이 460만 짭이 모였으며 앞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NUGPAY로 기부금을 보내줄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 2022년 23년 미얀마 신학기가 재개되었으나 학교폭력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영상이 SNS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6일 샨주 따옹지 타운십 일본 고등학교에서 학교 화장실에서 집단 구타 당하는 영상이 SNS에서 유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폭행 가해자 학생들은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였고 학부모는 피해자 학생 측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1일 내피도 대기인나띠리 타운십 19번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드라이버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미얀마 교육계에서는 교사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통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사 에이아와디 타임즈는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내피도 교도소 공판이 끝난 직후 7월 6일 저녁 양곤에 있는 본인 자택으로 이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사 dvb는 nld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내피도 교도소 내 특별시설에 수감 중인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7월 6일 밤 양곤 바한 타운심 유니버시티 에비뉴에 있는 본인 자택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지난 7월 7일 특별법원 공판에 그녀가 출두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법정에 출두하였지만 한사의 건강상태로 인해 연기가 된 것이라고 보도하고 여전히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은 내피도 교도소 내 특별시설에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bbc 범위시는 변호인단이 그녀를 직접 만났으며 그녀는 건강한 상태로 여전히 내피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도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은 내피도 교도 내에 수감되어 있다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의 양곤 자택에는 소지품과 반려견이 보내진 상태이며 가사도우미 8명이 상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가인 지역 따무타운십에서 인도인 2명이 사살된 사건 이후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인도 정부를 의식하며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따무타운십 주민들은 뀨소띠 대원들이 그들을 사살했다고 주장을 했으나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조사 결과 국민방위군이 인도와 미얀마 우호 관계를 저해하기 위한 시도로 사살하고 도피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인도인 남성 2명이 사살된 후 따무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관할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되었다고 하며 이들은 미얀마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신을 화장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후 인도 측 국경무역 당국에서 이들에 대한 실종 문의를 하였고 미얀마 측에서 시신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도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며 폭동을 일으켜 미얀마 측 경찰 조소에 방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따무국민방위군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 인도인 사살 사건에 대해 퓨소띠 대원 3명을 지목하였습니다. 그동안 미얀마어로만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과 달리 영어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인도 정부 측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퓨소띠 지도자 마흥네이윤과 보좌관 보세인 조예가 살인 용의자라고 합니다. 또한 국가관리위원회의 발언은 국민 방위군을 가해자로 누명을 씌워 인도 측 주민들이 반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2022년 7월 6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 송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외환 강제환전 면제 업체도 보유하고 있는 외환에 대해선 해외 송금 시 외환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외환 강제환전 면제 대상 업체가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환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반드시 승인 후에 송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송금의 예외 조항으로는 대표 사무소와 해외 지점으로 미얀마 등록이 된 경우에는 보유 외화가 승인 없이 송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제외동포들 사이에서 여권이 만료될 경우 미얀마로 돌아와 여권을 갱신해야 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외교부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전세계 미얀마 대사관에서 정상적으로 여권 연장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일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얀마의 재료 중인 미얀마 제외동포 중 한 명이 sns에 여권 갱신 거부 사례를 공유하면서 확산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 대한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2022년 6월 23일 미얀마 제외동포 아웅따눈 씨는 주 말레이시아 미얀마 대사관에서 여권 갱신을 거부당한 사례에 대해 공유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는 여권 갱신 거부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어 대사관 직원에게 만료된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리스트에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가관리위원회 블랙리스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압수한 대사관 직원은 그에게 여권 갱신을 하려면 미얀마로 귀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그가 말레이시아에서 군정권 반대의 운동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추가가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1일 말레이시아 시민불복종운동에 합류했다는 기사에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태국에서는 미얀마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방문 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여권 갱신이 중단되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주 치앙마이 미얀마 영사관에서는 취업 여권 소지자들을 제외한 미얀마 국민들은 미얀마로 귀국할 것을 명령한 수신한 문서가 있다는 소식도 있으나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주 후 국가관리위원회 외교부에서는 해외 미얀마 대사관에서 여권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에 대해서 일축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모든 미얀마 영사관과 대사관에서 방문 여권을 포함한 7가지 미얀마 국민 여권에 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권 갱신 거부 사례가 특정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해외 체류 중인 미얀마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조민툰 대변인은 샨스테이트 프로그레스 파티 본부를 방문 후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여배우 띈자 윈트조에 대해 간단한 조사를 위한 신문을 한 것이며 체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대변인은 심각한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 또는 신문서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영빈관에서 간단한 조사를 한 것뿐이라며 사건에 대해 별일이 없었다는 듯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샨스테이트 프로그레스 파티 사이수 대변인은 본인의 딸 결혼식에 참석한 여배우의 남자친구를 포함한 5명의 손님까지 모두 체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2년 7월 7일 오후 현재 이들 6명은 라시오 타운십 국가관리위원회 측에 의해 구금되어 신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변인은 여배우의 석방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극단 민족주의 불교 승려 위라뚜가 다시 복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라뚜는 극단 민족주의 인종차별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악명 높은 승려로 2022년 7월 3일 2년 넘게 사용하지 않고 있던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복귀를 예고하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전혀 업데이트가 없었던 웹사이트도 다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과 저서 발간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라뚜은 극단 민족주의 불교단체 마바타를 이끌며 미얀마 이슬람교도 박해를 지지하는 구육구 운동의 주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미얀마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선동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 국가 미상사태 이후에도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위라뚜을 석방하지 않고 있어 버려진 카드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2021년 9월 국가관리위원회는 혐의를 기각하고 석방 조치를 하였으나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7일 제60주년 양곤대학교 학생운동 기념일 행사가 미얀마 전역에서 있었습니다. 이 학생운동은 1962년 쿠데타가 있은 지 몇 달 후 독재자 내윈이 학생기숙사에 대한 엄격한 제한 조치와 등록금 인상 등의 대학교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채택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5월 학생운동이 시작되었고 7월 7일 당시 군정권에서는 양곤대학교 학생 수천명을 폭력을 사용한 체포를 하면서 최소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당일 학생운동은 진압이 되었고 다음 날 군은 미얀마 민주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양곤대학교 총학생회 건물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미얀마 전역에서 소규모 플래시몹 시위가 있었으며 더 올버마 페더레이션 어브 스튜던트 유니언즈는 시위에 협조를 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위 도중 사고도 있었습니다. 양곤 흘라잉 타운십 플래시몹 시위 중 차량 한 대가 시위대 한 명을 치고 도주하였습니다. 차량이 의도적으로 치고 달아난 것인지에 대해선 알 수 없지만 그동안 군에서 시위대를 향해 차량 돌진을 한 사례들이 많아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숙련된 시위대들은 빠르게 시위를 하고 흩어지면서 체포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시위대는 지난 역사를 보면 학생운동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미얀마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시위는 양곤뿐만 아니라 만달레이, 사가잉, 탄인따리, 바구, 꺼친, 몬주에서도 짧게 플래시몹 시위가 있었다고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